인천시 교육청이 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신규 채용합니다. 신규 채용 직종은 교무 행정실무사 21명, 교육복지사 6명, 조리실무사 354명 등 총 517명입니다. 이번 채용은 시민의 소리 등을 반영해 달라진 시험 방식으로 1차 서류 심사, 2차 면접 시행을 진행 후 서류와 면접 접수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.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최종 합격자는 7월 20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.